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인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겁니다 병목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물론 pc 기준이고요 이 병목 현상이라는게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겁니다 아시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넓은 길에서 갑자기 좁은 길로 바뀔 때 차가 이제 모아져가 나가면서 그 그렇잖아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못 지나가게 하니까 병의 목처럼 좁아지기 때문에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걸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pc 에서도 비슷해요 이 부품은 정말 빠른 뭐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졌는데 나머지 부품이 그 데이터 처리를 못 따라갈 경우 어 느린 쪽에 맞춰지면서 원래 성능을 못내는 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c 도 거의 비슷한 그런거에요 제가 이 pc 는 변목 현상이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실텐데 cpu 와 그래픽 카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변목 현상이 생깁니다 일단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pc 는 그거에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참 많은 변목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부품을 나눠볼 수 있는 대표적인 큰 사례 세가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첫번째 cpu 와 램의 변목 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cpu와 메모리의 역할은 대략적이나마 다들 알고 계실까 생각합니다 cpu는 사람에 따지면 머리가 되는 연산을 담당하는 부분이구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내가 연산에 필요한 일부분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cpu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속도가 정말 느리잖아요 그래서 연산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미리 램으로 땡겨옵니다 그러면 땡겨앉는 연산 값을 cpu는 보고 계산해서 예를 들어 숫자 8 플러스 합니다 어 11이네 그 답을 메모리에 적습니다 그 메모리 적은게 완벽하게 정리가 끝나면은 다시 하드디스크로 넘어가는게 되는거죠 대충 이런식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cpu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병렬 연산도 가능해지는 이제 듀얼코어 커더코로 넘어가기 시작했구요 클럽 스피드도 뭐 요새는 기가 헤르츠까지 올라갔죠 예전에는 뭐 100메가 이랬는데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메모리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용량이 커지긴 했지만 어 그 이유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빠른 cpu와 그리고 읽고 쓰는 속도가 비교적 느린 메모리 간의 변목 형상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이거 메모리는 읽고 쓰는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연산했던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않는거죠 어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cpu에는 기본적으로 캐시 메모리 라는게 존재합니다 이 캐시 메모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d램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용량은 좀 더 적어요 그래서 또 필요한걸 간추러서 이거 캐시 메모리에도 넘어가고 cpu 안에 있는 그거를 다시 코업으로 넘겨주면서 연산해서 또 단계단계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메모리 클럭을 오버클럭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높은 속도를 가진 메모리를 구매하시면 이 변목 형상은 어느정도 해결이 될겁니다 물론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안했는거보다 했는게 좋다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자 그러면 두번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두번째는 cpu와 그래픽카드간의 변목 형상입니다 일단 cpu가 열심히 연산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화면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게 그래픽카드입니다 결국은 합작인거죠 cpu가 열심히 연산했고 내가 이제 손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게 그래픽카드 생각하면 되는데 cpu가 아무리 빠르게 연산해서 보내도 이거 내가 그래픽카드가 쓰는 속도가 느리면은 당연히 화면 결과물은 그리 빠르게 표현이 되지 않을겁니다 반대로 cpu가 느리고 내가 손이 빠르다 하더라도 생각을 끝내야지 빨리 그림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낼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목 형상이 생기는겁니다 양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림을 연산해서 보내줄 cpu와 그리고 그걸 표현해줄 손인 그래픽카드가 비슷한 등급이어야지 가장 최적화가 된 결과물이 나온다는거죠 예를 들면 그래요 cpu 성능이 100짜리다 근데 그래픽카드 성능이 80짜리 썼다 그럼 하척서 나오는 결과물은 80밖에 안되는거에요 반대로 cpu 성능이 50짜리다 근데 그래픽카드는 100짜리를 쓰고 있다 이건 예를 들어 말한거에요 그러면 결과물이 당연히 50짜리가 나오겠죠 낮은 쪽으로 맞춰지는거에요 이 증상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보시면은 배틀그라운드 1080 gtx 1080을 사용하고 있는데 둘다 거의 90% 정도를 찍고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거의 최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cpu를 보세요 cpu를 보면은 놀고있어요 네 cpu가 요놈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50%를 50% 일을 하고있구요 그 옆에 있는 8700k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cpu잖아요 i7보다 훨씬 좋은 cpu에요 그 7700k 보다 코어가 두개나 더 많아요 스레드는 4개가 더 많고 8700k가 근데 이 8700k를 보면은 어 놀고있는 코어가 정말 많습니다 아예 안 움직이는 0% 짜리 될거에요 뭐 8% 5% 8% 8% 거의 그냥 일 안하고 놀고있는 놈들이 많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픽카드의 성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cpu를 좋은거 박아봤자 cpu가 놀게 되는겁니다 같은 인텔끼리 일단 비유를 해봤어요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cpu에 의한 동맥 형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화면 한번 보세요 이거는 팬티엄 라인이에요 팬티엄 g4560 이구요 이거는 i5-8400 입니다 i5-8400의 경우 6코어 제품이구요 팬티엄 g4560 같은 경우 2코어 4스레드 제품입니다 요 제품 보시면은 서로 비교해보시면 알지만 그래픽카드는 동일한거 쓰고 있어요 그래픽카드 1060일거에요 1060인데 위에 요놈은 99% gpu 로드율이 99%에요 어 옆에 팬티엄 써던거는 55%에요 이거 i5 써던건 99%인데 보시면 cpu 점유율을 보시면은 어 요거는 6개의 코어를 90%에서 80% 까지 다 땡겨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4스레드 2코어 4스레드죠 4스레드에 그 자원을 거의 90% 정도 땡겨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부족한거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위에 gpu 그래픽카드가 쉬게 되는 겁니다 cpu 자원이 부족해서 이거는 cpu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gpu 그래픽카드가 제대로 99% 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픽카드와 cpu 간의 병목 형상은 그런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네 세번째 마지막 항목입니다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간의 병목 형상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cpu와 보조를 맞춰요 cpu가 연설한 것을 빠르게 읽고 써야지 다시 cpu가 그걸 보고 결과물을 더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어느정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이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정리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용량이 필요하고 덤으로 또 안전하게 보관하는 희발이 되지 않는 데이터여야 되는거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이런 방식이에요 플랫트라는게 있어요 플랫트라는 원반인데 여기에 핀으로 긁습니다 긁어서 읽고 쓰기를 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도 남아있고요 왜 물리적으로 긁고 읽어 썼으니까 속도가 느리지만 대용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플랫트를 여러 층으로 쌓아놓으면 용량이 커지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메모리한테 넘겨주는 하드디스크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변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있죠 여러분도 아실까요 SSD라는게 있습니다 이 SSD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USB 뭐 여러개가 병렬로 묶여있어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가 앞에 있는데 요거 하나가 각 USB에 필요한 데이터 아니면 한개 혹은 얘도 USB에서 동시에 뽑아가지고 보내주는거에요 이거는 전기 실험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으로 긁어되는 하드디스크 보다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고요 병렬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컨트롤러 능력만 충분하다면 이 병렬로 연결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 빠르게 속도를 올려줄 수가 있겠죠 충분한 대역폭만 확보가 된다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와 하드디스크의 병목형상이 좀 줄어들겠죠 SSD를 사용하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병목형상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대표적인 부품의 병목형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상 이 병목형상이라는 것은 그것 말고도 수없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거죠 속도가 다른 부품끼리는 전부 다 병목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뭐 SSD에서 하드로 데이터 옮길 때도 병목형상 생길 거고요 읽기랑 쓰기랑 속도가 다르니까요 아니면 CPU에도 CPU와 안에 들어있는 캐시 메모리 간에 그 병목형상이 생겨요 캐시 메모리가 CPU 속도를 못 따라가서 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L1 뭐 L2 L3 속도가 다른 캐시 메모리를 여러가지를 넣어둔 거고요 그 캐시 메모리와 메모리끼리 병목형상 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병목형상 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을 안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결이 가능한 세 가지 병목형상 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정확히 말하면 해결을 한다기보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형상 메모리를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클럭으로 설정되어 있는 XMP 적용 메모리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오버클럭 작업을 통해서 메모리의 타이밍을 줄여줌으로써 메모리 성능을 향상시키고 CPU 간의 병목형 상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 사서 오버클럭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클럭 적용되어 있는 G스킬 메모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메모리 XMP 적용된 거 사서 다 쓰시면 돼요 두 번째 CPU와 그래픽 카드의 변목 형상의 경우는 CPU를 일단 내 용도에 맞는 거를 구매를 하세요 아니면 내 예산에 맞는 걸 구매를 하신다고 선택을 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라이젠 2600 혹은 2700 2600X 2700X 정도 사셨다 그러면 그 라이젠 등급에 맞는 그래픽 카드는 제가 보기에는 2060 아래급이에요 최대가 2060이라고 보고요 그 밑에 위치하는 뭐 1070 1070 TI 혹은 1050 1060 이런 것들은 대부분 큰 성능 하락 없이 변목 형상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커버를 쳐줍니다 라이젠 2600 이상이 약간만 오버클럭하고 메모리 타이밍을 주려고 클럭만 올려주면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최상위 그래픽 카드 2080TI나 2080급을 사시겠다 그러면은 고민하시지 마시고 인텔로 가셔야 돼요 이거 변목 형상 없이 쓰시려면은 인텔에 적어도 i7급 정도 그 정도 가주셔야 혹은 i5중에 K버전부터 오버클럭까지 해주셔야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충 밸런스가 맞는 제품을 사시면은 CPU와 그래픽 카드 간에 변목 형상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결이 돼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라는 변목 형상은 하드디스크 쓰지 말고 SSD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진 않지만 하드디스크보다는 SSD가 월등히 빠르거든요 적어도 5배 정도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와 그 주저장장치 간에 변목 형상을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드디스크를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QLC 방식에 그 SSD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좀 있으면은 그 SSD 가격도 또 더 내릴 거예요 지금 뭐 TLC 제품보다요 QLC가 완전히 뭐 정착되고 안정적인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1,2년이 걸리겠지만 제가 앞으로 봐서는 한 4,5년만 지나가면은 SSD가 충분히 안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갈아타셔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변화 현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번에는 라이젠 CPU 왜 인텔에 비해서 게이밍 성능이 떨어지느냐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시선 좀 물러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